공병호 TV의 공병호 이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바보나 천치가 아니라면 또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선전과 선동으로 얼마동안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런 속임수가 1년 2년 3년 그 너머를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네트워크로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선전과 선동 그리고 이벤트를 이용해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장기 집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을 더욱더 감싸 안아야 되고 또 우리 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그 무리수는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거나 누군가의 재산을 내놓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와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기 때문입니다. 그 저항을 세게 누를 수 있는 물리적 힘 그러니까 무력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집권층으로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무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사람들을 강제하거나 위험해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물 것입니다. 물론 홍콩을 보면 가능합니다. 홍콩은 7월 1일부터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자유 홍콩이 순식간에 억압 홍콩으로 돌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을 기획해서 추진해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전과 선동 이면에는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 힘 그러니까 무력을 갖고 있을 때만이 무리수를 사용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과 분노를 세게 억누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무력 예를 들면 총과 칼 그리고 비밀경찰로 국민들을 압도할 수 있다면 장기 집권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386 출신 그러니까 지금의 586 세대의 정치인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의문문을 갖지 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짓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라는 점입니다.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선전과 선동 그리고 선거 조작과 이벤트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이자 상상력의 한계이자 인식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1980년대에 갇힌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으로서는 얼마든지 선전, 선동, 선거 조작과 이벤트, 정치, 기획과 공작으로 통한 3건의 접수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이 시대에 사람들을 위협해서 옥죄고 공포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무력을 자신들이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 그들의 선전, 선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청와대 수석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을 정도로 그들이 무슨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SNS 존재를 과소평가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4.15 총선 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당일 투표 결과가 어땐지를 분명히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건수한 차이로 미래통합당에 더 표가 주어진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래통합당 자체가 자충수를 두고 아주 약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민심이 어떤가를 말해주는데 충분합니다. 사전투표의 목표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했습니다. 그 압승이 옳지 않은 압승이라는 것은 웬만큼 생각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성그란 부분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상당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압승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지난 두 달 10여일 동안 수없이 많은 악법들이 통과됐습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만 불소남이 우리의 꼬리를 물고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멤버들은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권이 모두 그들의 수중에 들어왔고 늘 걸림돌이자 위협이 되어왔던 검찰이 7월 7일 날 또 한 번의 정실인사로 그들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이건 아니다라고 깨우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세금 폭탄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그들은 그 뿌리에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놓여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원래부터 사과할 줄을 잘 모릅니다. 더더욱 진심으로 사과할 주는 아주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줄을 모르면 잘못된 정책에 선회가 있을 수 없고 늘 때우기식이라든지 면피용 대책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부동산을 비롯해서 경제분야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상황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점점점 더 심하게 경멸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리로 온라인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저항을 꺾고 사람들을 복속시킬 수 있다면 원하는 자파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적 인물이란 것은 그렇게 고평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복속당하기를 거부하고 왕강하게 저항한다면 이 정권은 오래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베이루트의 대폭발이 베이루트라는 도시를 한방에 날려버렸듯이 그들의 은행 밑바닥에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4.15 부정선거가 놓여있기 때문에 권력의 정당성과 권력의 기반 자체는 아주 취약합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정부 정책의 심각한 실책이 결국은 4.15 부정선거와 만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민이 복속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문 대통령 또한 기대한 것과 달리 편안한 만년을 지내는 것은 쉽지 않고 물을 건너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지금까지 행정만으로도 편안한 그런 은퇴 생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미 공은 국민들에게 던져진 것으로 봅니다. 이미 문 대통령과 집권세령은 자신들이 추지해온 그런 방식이나 태도나 관습이나 관행과 그리고 세계관을 바꿀 의도가 전혀 없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도도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재산의 상실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이례성 이벤트 정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전개될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념하는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자 요소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